어제 새벽에 서울 송파구에서 황당한 사고가 있었다는데요. 안진용 기자님. 말씀 주신 이 황당한 사고, 단 한 명의 운전자로 인해 발생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뭘까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 그대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 차에서 데려 다가간 곳은 자신이 들이받은 차량이 아닌 달려오던 다른 차량입니다. 그리고 일면식 없는 운전자를 협박해 내리게 하더니 훔쳐 타고는 앞서 들이받은 차량을 또 저렇게 들이받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출동하자 차를 돌려 유턴하는가 싶다니 갑자기 경찰차 옆을 들이받습니다. 도로 한복판을 돌던 차량은 경찰차 넉 대가 막고서야 그제서야 멈춰 섭니다. 결국 경찰들은 차량 유리를 깨고 운전자를 끌어내 검거했습니다. 어머나 지금 허주연 변호사님 보고도 지금 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저 사람이 정상적인 상태가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런데 처음 추구 혼도를 한 사고를 내고 보통은 그 사고 당사자에게 가서 사고 수습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더 충격적인데요. 내려서 다른 차를 빼앗아서 그 차를 한 번 더 충격을 했습니다. 이게 어제 새벽 12시 40분쯤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저렇게 큰 대로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50대 남성 운전자가 정차 중이던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에서 내려서 거리를 달려오는 또 다른 차량으로 다가가더니 운전자를 협박해서 내리게 하고는 차량을 빼앗은 거예요. 그 운전자 말에 따르면 차에서 안 내리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겁을 먹은 운전자 당연히 내리겠죠. 그리고 이렇게 강취한 차량을 이용해서 앞서 자신이 사고를 낸 차량을 또다시 한 번 더 들이박습니다. 같은 차량을 무려 두 번이나 들이박은 거죠. 아니 지금 아무리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영상 보면 최진범 교수님 저 사람은 제정신은 지금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제정신이라고 보기 어렵죠.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경찰이 9대가 경찰차가 출동을 했어요. 그런데 빠른 시간을 2, 3분 안에 모두 경찰차 4대가 먼저 도착을 했고요.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자, 우, 상, 하 다 4군데를 완전히 다 막았어요. 공선 안목에서 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 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거잖아요. 충격을 일단 받았는데 그 옆으로 차들이, 경찰차들이 4쪽을 다 막으니까 움직이지 못한 상황이 됐고. 그리고 나서 내리라고 요구를 했지만 저 사람은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유리창군을 깨고 저 사람을 강제로 끌어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연행을 했는데 결국 경찰도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단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저게 실전에서 저렇게 하기 위해서. 연습이에요? 연습한 거예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바로 대응하면 그냥 쫓아가거나 한쪽만 막잖아요, 보통은. 그런데 사면을 막게 하는 것은 무단한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결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응 매뉴얼에 있었다는 거. 대응 매뉴얼에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양쪽, 네 쪽을 다 막는 것은 도망을 못 가게 만드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저 타고 있던 경찰들이 가벼운 부상을 입어서 경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마터면 경찰 분들도 큰일 날 뻔했는데. 아니, 그런데 이순 교수님, 혹시 저 운전자 잡고 보니까 또 음주운전 그런 거였어요? 그게 이제 지금 여기서부터는 의문 부호가 줄줄이 나오는데요. 음주상태 아니었다고 하고요. 50대인데 마약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가수의 정밀 감정을 요청을 한 상태인데. 문제는 이 사람의 정과는 더 의문을 지니게 하는데요. 강도의 특수폭행에, 특수공무집행방해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여하튼 지금 정밀 감정의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문제는 이게 다 음성으로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최근에 약물로 추정되는 마약 검사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영화 배우도 있고, 가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다 사실은 전부 다 음성이 나와서. 그런데 이분도 지금 음성이 나왔다니. 이게 지금 맨정신으로 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건 CCTV를 보신 분들은 다 동감하실 텐데. 그럼 도대체 왜 저렇게 했느냐가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음주도 아니고 마약 간이 검사도 음성이지만. 이 사람이 살아온 전력, 범죄 전력을 보면 이 사람이 품행이 바른 사람은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어요. 강도의 특수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이미 전력이 있어요. 전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저 행동은 최명기 의원님 뭐라고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처음 사고가 난 차도 의도를 갖고 충돌을 해서 멈춘 거고요. 그런 다음에 다른 차를 이용해서 저 차를 2차적으로 공격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경찰차가 오니까 한 편이라고 보고 경찰차 역시 공격을 하게 된 겁니다. 저거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 피해 차량에 탔던 분이 저분을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사소한 일에 대해서 원한을 가졌을 수도 있고요. 사실은 전혀 알고 있지 않은 사람인데 본인을 갖다 뭔가 위해를 가한다고 본인이 착각을 해서 공격한 걸 수도 있고요. 이분의 과거의 전과도 아마 이러한 실제 존재하지 않건 존재할 공간의 원한 관계에 의해서 본인의 입장에 대한 방어적 차원에서 공격을 한다고 하면서 전과라든가 폭행이 있었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범행 동기는 밝혀내야 돼요. 정말 잠재적 시한폭탄 같은 인물이었어요. 반드시 범행 동기 밝혀내야 될 것 같아요.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